안녕하세요. 김막현입니다. 내 이름 말할 때 제일 쑥스러운 것 같아. 저희도 오늘 왜 모였지? 유튜브에서 날라온 건데 내가 고대하던 거. 내가 고대하던 그 실버 버튼? 내가 또 이걸 뜯어보네. 번역 좀 해주세요. 최소한 저기 머리만도 정도는 와줘요? 그렇지 않을까? 이해해주세요. 제가 텐션이 좀 낮아요. 지금 지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지금 내가 좀 힘들어서. 야 이것도 이것도. 골드 버튼이 더 멋있는 것 같다. 이거 진짜 은이에요? 진짜 은 아니지. 가볍다. 가벼워. 이야.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내가 진짜. 아 진짜 받고 나니까 별거 없네. 아이 나 감격스러울 줄 알았는데. 큰상을 받으셔봤듯이. 어? 거의 거울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 동안.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저의 채찍질을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좀. 기분이 어떻게 소름 돋아요. 빛쟁이한테 빛 독촉한 느낌? 여기 지금 심만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아니. 저희도 안 돼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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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 선수가 선정한. 스틱구 최고의 콘텐츠. 다 비슷비슷해. 으악. 다 거기서 거기야. 으악. 신소께 이런 거. 라면. 라면 레시피 되게. 아이 그거는. 신소가 다 했지. 그럼 뭐 신소가 다 했잖아. 그거 조회수 그거보다 1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작전명 긴강이 보셨어요? 어? 작전명 긴강이 봤어. 그걸로만 3개를 냈더만. 으악. 그거 하나로만 3개를 냈어. 그거 하나로 해도 되는데. 머리 쓴다고 또. 아 근데 빨리는 올리더라. 으악.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장점을 극대화한 거 아니야? 잠 안 자는 거 아니야? 어? 성한이하고 지훈이하고 언박싱 하는 것도 난 재밌었고. 걔들 근데. 재미가 없어. 걔들 둘이가 재미없는 거 같아. 누가 제일 재밌으세요? 그래서 김성현이지. 김성현. 최정 이런 애들이 재밌긴 하죠. 아이고 도론자 하나 있잖아. 오태고님하고. 틀을 깨잖아. 뜬금없이 우리 방에 쳐들어오고 이런. 제가 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약간 좀 비상식적인 애들이 재미더라고. 퇴근과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씨. 우리는 메달도 금색 받았는데. 아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터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와이프랑 여행 갔다 오고. 앞으로 또 인터뷰 가야 되고. 유튜브도 출연해야 되고. 스튜브하고는 처음에 달아. 약간 좀 더 이해. 그. 사실 저희가 언박싱을. 지훈 선수가 엄청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다시 싸 그럼. 네 선생님. 다시 싸서 몰래카메라를 해. 그렇게 해야 구독자가 오르듯. 조회수가 오르듯 오를 거야. 김강민 선수 펑크 냈다. 지훈이를 찍어. 몰래카메라로 나가면 되잖아. 조회수 한 20만 되고. 최지훈한테는 손절 당하고. 그렇게 한 명씩 손절 당하면서. 이거 다시 싸자. 지훈이가 다시 저거 해야 되니까. 아 방부제. 열 자리 그대로 놔두고. 한 번 더 해. 이거 뭔데. 눈이 열리네요. 돼야 돼. 한 번 더 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 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지. 아니 보니까. 금방 찍겠더만. 백만. 왜요? 지금 이걸로 만족한다고. 지금 이걸 찍는 거예요? 만족해? 지금 이걸로 만족이 돼요? 아무것도 왜 이렇게 찍고 있어. 이건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 되나? 네. 이게 그러면. 금색 받으려면. 몇 명 되어야 된다. 백만. 아. 금방 하겠네. 어. 어. 금방. 아니 금방 엄청 많이 찼던데. 10점. 몇. 그쵸. 11만 됐죠. 그러면 이제 뭐. 89만 남았네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한 두 번 더 하면. 50만 원 채워지지 않을까요? 엇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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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드디어 오 이렇게 생겼구나 나 그걸 봤어? 야구에서 한다 해도 스튜브 하는 거야?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대주주 받지? 살짝τα길래 돈조금 en? 내가 홍보를 얼마나 많이 잃었어? 제 락 Shellar를 붙여드리면서 홍병 Sharon 어 나쁘지 않지 좋 Manduray 어 손수들 더 열심히 찍을 거 아니야 데욱라드 revival 이제 떠나게 됐네요. 다른 데로 가서 홍보 열심히 할께요 주변아 izzet F 아니예요 제꺼라고? 네 정답 이거 언제 왔어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거 예쁘다. 이거 어디다 놔두실 거예요? 이거 락커를 걸어드릴까요? 굳이요? 네. 금색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90만 명만 들어오는데 90만 명이요? 선생님 조금 열심히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한다고 90만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훈이 형 이거 보고 뭐래요? 축구했어요. 그래요? 왜 그랬는데? 항상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실버버튼. 이게 10만 되면 주는 거죠? 리스펙합니다. 실버버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직접 본 거 처음이에요. 본소 버튼은 몇이에요? 100만? 100만 때 같이 언박싱 하셔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100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 11만 아니에요? 좀 올랐죠? 맞죠? 선물이에요. 뭐예요? помeo 골드는 돼야 한지 다 골드 정도 돼야 이렇게こう 만진지 이거 근데 처음 처음 봤어요 실물로 근데 제가 우연히 빛 시즌에 그냥 할 거 없어서 인터넷 보다가 요즘 마무리 캠프 한창이잖아요 근데... 아는 내 학자들 더 많더라고요 말이 돼요? 이게? 13만 명... 어 잠깐만 우리가 지금 11만 몇 명이잖아요 우리보다 나죠? 이 생각했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축하드려요 와 이게 그 유튜브에서 보다 진짜 은이야 따라란 뭐? 들어볼래? 신기하다 뒤에 어떻게 돼 있어? 네 네 네 네 네 네 17만 명 아니에요? 안 찍어야지 네 나 네 사진 하나 찍을래 오늘? 하나 둘 셋 맞다 날씨가 안 돼? 네 뭐지? 제가 찍을게요 더요 내가 찍어? 내가 내가 아는 거야 너 앞에서 오세요 네 여기 앉아요 형 한번 열어보시죠 아 그 보이 처음 처음 다시 해야지 신기하게 생겼다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이게 100만? 10만? 10만? 10만이 실버버튼 뭔 소리지? 버튼? 네 실버버튼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형 한번 읽어봐요 태현 선수 내가 읽어볼게 태현 선수 기분이 어떠십니까? 유튜브 100만? 아니 10만 축하한다고 Do you remember your first 실버버튼 유튜브 사장님 거야? 이것도 해줘야 되나? 어떠세요? 봉준 일로와 맞아 나와요 어 가운데 채우지? 응 조심해라 깨지면 다시 유튜브 채널을 하셔야 돼요 뭔 소리지? 응 볼 프레젠트 투 SSG 랜더스 포 패싱 10만 서브 나 핸드레드 따오전 아냐 1000이냐? 서브 이거 뭐라해요 서브웨이 서브 스크라이브 서브 스크라이브 사진 찍을래요 사진 찍을래요 거울로 사진 찍을래 나 거울로 사진 찍을래 한번 찍을까? 한번 찍을까? 까봉 나 좀 챙긴게 애호야? 나 봐봐 엄마가 하하하하 살 쪄가지고 하하하하 나 살 쪄가지고 그래서 구경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